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하신 하느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자신들이 은밀하게 모인 곳에 문을 꽂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새벽에 빗무덤을 보고 와서 그리고 그곳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들도 조만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극형을 당하신 것 같이 혹시라도 자기들도 그런 위험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에 심히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피해 갈 길을 모색하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마귀의 사망권제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고 당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무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연복 16장 33제를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오거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렵고 막막하여 불안해 떠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사명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써 추구해야 될 일인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만든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모든 면에서 참 다름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세우신 특별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널리 알리고 세상에 널리 알리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각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아름다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한다 해도 시끄럽거나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안되겠죠 주의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연합하여 평안 중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바울은 고린노서 13장에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순종하는 곳에 존중하는 곳에 주의 성령을 의뢰하는 곳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로 에이레네오 히브리오는 살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장된 모든 복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안녕, 평화, 행복, 안전, 만족을 담고 있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전도 미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니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 줄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향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통해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구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학벌도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두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한 삶을 산다면 진정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그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평안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평안이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진 많은 조건들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의 중요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보금 전파를 위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보금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금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과 더불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여 하기에 주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증인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필요하시지요 저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 평안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가정도 일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좀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이 심령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어떠한 상황과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참 평안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저나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 삶에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세상이 채 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참 행복한 그리도인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안과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보는 사람들마다 샬롬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셔서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을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주님 앞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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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직 크리스마스가 좀 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인사 드리고 싶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움도 생기고요 염려가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일 굳은 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평안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 주시니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와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하여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저희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선교의 비전은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교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오 고륭한 영적봉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 제목입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틀 린우드에 세워진 노고솔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축복하소서 연말 사역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보내세요 세상에 이리왕 그리고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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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